또한 다른 멤버로 살아 볼 수 있다면 어떤 멤버가 되고 싶은지 얘기해 주세요 딱 하루만! 아낀 다음에 뭘 할 거지? 연준이 형이 한번 되고 싶지? 연준이 형이 시작되나? 연준이 형이 시작되나? 연준이 형이 시작되나? 연준이 형이 한 사람은 멋있는 사진대로 연준이 형 연준이 형이 연준이가 되게 좋네 연준이 형이 완전 반대인 멤버들도 하고 연준이 형들 잘 안 쉬었나요? 본 적은 있어요? 본 적은 있어요? 아유는 인발랏스 아유는 인발랏스 다 봤잖아 다 봤잖아 다 봤잖아 아유는 인발랏스 누군가 정불로 한가요? 아유 몸이 좋아 아 잠깐만 잠깐만 기울이나 이 ㅅㅂ 저는 수빈이 할게요 아 수빈이 엉덩이가 진짜 말랑말랑 엉덩이가 해보신거에요? 아 죄송합니다